참나무 통 맑은 이슬 모델 안녕하세요 참나무 통 맑은 이슬 모델 김희선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파티에 칵테일을 준비하시거나 기분 전환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 상큼하게 참나무 통 맑은 이슬을 즐길 수 있는 저 김희선만의 참통 토닉 레시피를 공개할게요 먼저 잔에 얼음을 가득 넣고 참통과 토닉 워터를 1대2 비율로 따라주세요 간단하죠? 여기에 레몬 슬라이스를 살짝 넣어주시면 칵테일로도 즐길 수 있어요 더 가볍게 즐기고 싶은 분들은 토닉 워터 비율을 높이거나 취향에 맞게 깔라마시 토닉 워터, 애플 토닉 워터를 믹스해도 특별한 참통 토닉을 만들 수 있답니다 상큼한 참통 토닉은 잘 숙성된 소고기와 잘 어울리는데요 참나무 통 맑은 이슬의 부드러운 맛이 고기의 육즙과 잘 어우러져 술자리를 더 고품격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잘 보셨어요? 참통 레시피로 조금 더 특별한 한 잔을 즐겨 보세요 천일을 기다린 이슬 참나무 통 맑은 이슬 아멘